나에겐 꿈이 있다. 파나와 우나에서 쾌속정을 타고 두 시간 반 거리. 미치게 파란 바다 가운데. 내 꿈이다. 내가 왜 너. 네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. 다 해줄 순 없지만. 네가 그리는 미래에.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건 사실. 사랑해. 지금쯤 만났겠네. 사랑해. 관심이 없어지지. 홍고gens 한 번 나보자.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주 홍구녕 한번 나오자 가만있어? 내 한번만이지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는지 집계라도 나한테 진심이 있었다면 내가 그만두자고 했을 때 헤어졌어야 돼 필라? 그놈 같다고? 분명해 힐라? 못매보란 말이야 사이즈 분위기 필리지 비슷해? 해우랑 너랑 같다고 생각해 망하게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되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될 일이었넣? 이제 우리 다시는 못 봐라 그래야 네가 잘 살았어야지 너만 잘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바보같이 나는 거 꿀벌고 있어 내 maps drown out of my mind I won't cry and I won't pause and I won't stop watching I'll never die she might shut me or cut me down I won't be silenced You can't keep me qui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도 이수게 밀어나버리고 올라가 다시 뛰어나보려고 했단 말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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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겐 꿈이 있다. 파나마와 운하에서 쾌속정을 피고 두 시간 반 거리에 미치게 파란 바다 가운데로 내 꿈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